고층 빌딩이 질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 의리의리한 중식당에 오늘의 서민갑부가 있다는데요 주인공을 찾아 들어간 중식당 주방 현란한 불쇼가 단번에 시선 제압하고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걸 보니 혹시 오늘의 서민갑부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서민갑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녻그릇입니다 아니 이게 녻그릇이라고요? 녻그릇이라 하면 예로부터 홀렛대 예단으로 사용되던 고급스러운 식기로 은은한 금빛이 특징인 유기제품을 말하죠 그런데 이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현대적이고 화려한 색감으로 음식만큼이나 돋보이는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군침 도는 음식만큼이나 사람들을 홀리는 그릇 이 독특한 작품을 탄생시킨 사람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보목은 unquote 이게 아니라 오늘의 보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